돌아가자, 아만 이 두 가지의 가설 말고도 어떤 방식이 되었든 아크라시아에는 대론 종족이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족은 악마의 피가 섞여있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차별받아 왔으며 세이크리아의 사제들에게 발각되어 학살당하기도 했었죠. 그렇기에 대론 종족은 사람들의 눈에 닿지 않는 곳, 일반적으로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장소로 도망치듯 이주하여 살아왔습니다. 대론 아만은 그렇기에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숨겨야 했습니다. 사제 아만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했고 아크를 찾아 나섰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는 세계를 꿈꾸며 루나페스를 지나던 중 모험가를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약한 사람을 돕고 악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마을을 구하며 빛의 사제로서 여정을 계속해 나가지만 악마들의 괴석대는 침공에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대론 아만으로서의 힘을 개방하지만 아만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대론의 모습을 한 그를 외면합니다. 이런 일은 아만의 일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기에 사제 아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막아서는 세이크리아의 사제들 아만이 시켜왔던 사람들을 사교도로 몰아 신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아파요 사제님 빛과 어둠, 질서와 혼돈 더 이상 아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짙은 어둠에 자신을 맡기고 피의 복수를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저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야 니가 그럴 리가 없잖아 분명 너라면 깨! 당신들과 나는 달라요 아무래도 숨을 곳이 필요한 것 같군 그리고 그런 그를 카마인이 데려가 세상의 어두운 진실과 질서 속에서 피어나는 혼돈을 아만에게 보여줍니다. 루페온께서 용서치 않을 것이다 루페온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루페온 말이냐 아직도 사제 같은 소리를 하는 건 가엾고 불쌍한 대란 500년 전 너희들이 믿고 있던 그 잘난 신은 결국 너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언제까지 대답 없는 신에게 매달릴 참이냐 그리고는 자신의 특별한 팀을 활용하여 무언가 계획을 꾸미고 잊혀진 루스타크의 행방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여 이를 미끼로 에스더 카단을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루페온과 대면한 에스더 루테라는 카제루스를 봉인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그걸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모험가의 길 엘가시아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직접 개입하여 모험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세상의 불안과 탐욕은 루페온이 아크를 소유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질서는 그것을 감추기 위한 족쇄일 뿐 그들이 한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때론 아만은 선택한 것 같습니다. 대악마 카제루스와의 계약을 이행하려 준비하고 있는 아만 대악마 카제루스와의 계약을 이행하라. 중요한 임무다. 절대 실수하지 말도록. 제가 안내해드리죠. 그는 운명이 시작된 곳인 어떤 장소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잠든 심연의 군주를 만나러 가볼까? 잠시 들러야 할 곳이 있다. 이런 아만 아직도 쓸모없는 인과의 굴레에 매어 있는 건가? 너무 늦지는 말라고 시작과 끝이 비로소 연결되고 있으니까 말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제 머지않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험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타버린 마을 고요하고 슬픈 바다 그리고 바다 너머를 바라보는 상처받은 소년이 있군요 그를 믿고 계십니까? 그가 헤맨 어둠의 끝에서 당신만은 빛이 되어주기를 운명이 시작된 곳으로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실패 Mit 멍 아멘 네 아멘